금방 이름만 말해주고 당연히 주태 형 민주태 아니다 아니다 윤종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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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옆에서 협박당이 있어요 백종범 백종범 우리 얼굴 큰 종범이 와아 좋대요 인지태 인지태 고강림 전두요 주태형이요 주태형 주태형 동진이 형 1등 주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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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진이 형 1등 윤주택 제외 앉아있는 고요한 일어서있으면 꼴등 저는 슈팅 엠지 아니 근데 슈팅이 왜지? 거기 신급이라네 본신급 김주상이요 우리 막내 윤종기 선수요 아 깜짝아 윤종기 선수 저 박동진이요